일본 일처가 행복한 남자, 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2023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27일이니까 한 4일 남았네요. 저물어가는 2023년에 우리 국내 10대 뉴스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0대 뉴스는 한신문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서 삼각 공조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열고 군사, 경제 안보 협력을 동북아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4월달이죠. 학정 억제의 실형력을 넓히는 핵협의 그룹 NCG 창설을 담은 또 워싱턴 선언을 또 발표했다. 두 번째 뉴스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 구속영장 기각으로 또 기사해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월 21일 국회 본의에서 가결이 되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또 선언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단식에 돌입했고 표결, 하루 전날엔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며 스스로 약속을 또 깼다. 벼랑 끝에 몰렸던 그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또 기사해생했다는 또 뉴스입니다. 세 번째, 정찰이성 ICBM에 이어 9.19 파기, 더 심해진 북한의 폭주.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는 올 한 해 더 심해졌다. 북한은 11월 3차 시도 끝에 군사정찰이성 발사에 성공을 했고 우리 정부가 대응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며 대북 정찰력을 복원하자 북한은 즉각 합의, 전면 파기를 또 선언했다. 북한은 대북 간 탄도 미사일 ICBM을 5차례 발사했는데 기습 타격이 가능한 신형 ICBM 하성 18형만 3차례 또 쐈다. 네 번째, 고물가 신음. 용량을 줄이고 값싼 원료를 쓰는 꼼수 인상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에 또 시달렸다. 작년 5.1%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 1월도 5%로 여전히 높게 시작이 되었다. 7월 2.4%까지 상승폭을 줄이는가 했더니 8월에서 11월 4개월 연속 3%에 머물렀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그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 값싼 원료로 대체하는 스킹 플레이션이라는 꼼수가 가격 인상까지 또 나타났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기술, 우리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7대 우주 강국의 도약 5월 25일 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실제 이송을 우주로 실어날르는 첫 실전 발사에 성공했다. 이래서 한국은 국가와 민간이 함께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으로 우리 인공 이송을 쏘아 올리며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은 자력으로 이송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한 달 치비가 하루에 내리기도 오송 지하차도 14명 사망 올여름 전국 곳곳의 한 달 평균 강수량 규모가 하루 사이에 내리면서 폭우 피해가 아주 잇따랐다. 7월 충북 청주에선 폭우로 임시자방이 무너지면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에 물이 들었자 차량 17대가 또 침수가 되고 14명이 사망했다. 경북 예천 등에선 산사태로 또 25명이 숨졌다. 또 그런가 하면 폭염이 기승해 12달 중 8달 1, 3, 4, 5, 6, 9, 11월, 12월이 올 최고 기원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라진 아이가 2천여 명. 출생통보나 보호출산제 법제하. 지난 6월 감사를 통해 병원에서 출산된 기록은 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부모의 출생신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라진 아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법제하였다. 법 시행은 내년 7월달부터이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권 추락. 이수화시킨 그 서희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죽음. 7월 18일 서울 서희초등학교의 2년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학부모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경찰 조사까지 시작이 되었다. 4개월간 조사에서 학부모의 갑질 증거는 또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문제가 사회적인 그 이수로 떠올랐다. 아홉 번째 되겠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파행 운영된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지난 8월 열린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가 파행 운영되었다. 153개국 4만 3천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이 참가한 이 대회는 한국 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기회로 기대가 아주 컸다. 하지만 새만금 야영지의 폭염 대비의 미흡과 비이생적인 환경 등 각종 문제가 노출이 됐다. 다수의 젠버리 대원들이 온열 질환에 걸렸고 일부 국가 대원들은 조기에 퇴용을 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지구를 495바퀴 돈 부산 엑스포. 그러나 사우디 벽은 못 넘어. 한국은 지난해 6월 민간합동으로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꾸려서 509일간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기업인들이 전세계 구속구속을 누볐다. 이들이 비행한 거리는 지구를 495바퀴 그리고 만난 고위급 인사는 3472명에 달한다. 총력을 기울었지만 선발주자인 사우디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려 119대 29표로 아주 참패했다.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기사 내용에서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예상과 달리 참패했던 것은 어떤 정보에 전달이 미흡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아주 막상막하다고 큰 기대를 걸게끔 한 정부의 각 부처의 책임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정보력이 아니고 이렇게 정보를 허술하게 넘긴 그런 책임자들도 어찌 보면 또 문척을 받아야 될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2030년이 아니라 2035년 부산 엑스포를 또 준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올해 10대 뉴스 참 기사도 기사거리도 많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